일단 2021년 텐서프라이즈 주식시장 오르는 이유 언제 떨어질 것 같으냐 그 다음에 테슬라 재고 볼 거고요 그 다음 마윈하고 엔트그룹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텐서프라이즈입니다 이거 이제 저희 86번가 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해뒀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좀 반응들도 좋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지인들하고 했던 거 그리고 올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 초에 지인들하고 해본 게 있어요 이때 10가지를 했는데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맞췄어요 첫 번째 이건희 사망 이거는 맞췄는데 두 번째로 10년물 금리 2.5% 간다 이때만 해도 이제 경기 좋을 거고 인플렛 올 것 같고 그랬어요 틀렸죠 유가 100불 간다 이때 이제 일 안하고 사이 나빠서 100불 간다 싶었는데 안 됐고 홍콩 안정화는 저희가 맞췄다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홍콩에 이제 민주주의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들이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배터리 산업은 EU는 맞췄어요 그쵸 비용 이슈나 IT 수요가 부진할 것 같긴 했는데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진짜 크게 틀렸고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변화 이거 틀렸죠 작년에 안 했으니까 그 다음 중국 반도체 기업 잘 될 것은 전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산업적으로 봐서는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나 이제 목리를 많이 부려서 잘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5G, 폴더블, 서버 등 부진으로 메모리 안 된다 앞에 게 부진한 건 맞았는데 메모리 주식은 사상 최고가였고 클라우드 게임은 뭐 아무것도 없었죠 제대로 된 게 한중 관계는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의미하다 네 뭐 저도 제가 뭐라고 예상한 듯 몇 개나 맞추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연초에 이제 토정 비결 보시는 기분으로 한번 보시라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논란 속에서 연말 첫 미국의 연준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합니다 아래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일본의 리츠 주식의 귀환이 있을 거다 좋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유로 봐서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올림픽이 있으니까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좀 활성화시키지 않겠느냐고 사실 일본은 굉장하잖아요 뭐 이제 방사능도 먹어서 응원을 하는데 뭐 호텔이 비면은 안 되면 뭐 채워서라도 응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세 번째로는 북한이 굉장히 강한 도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정부하고의 대화를 오히려 촉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나는 이만큼 지금 좀 이런 나쁜 짓도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고 관련해서는 사실 바이든이 이제 부통령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 북한을 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썼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이제 그 단어를 조금 이제 있어 보이게 쓰자면은 전략적 인내라는 걸 했다는 거죠 사실 무시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무시하는 걸 썼는데 제대로 안 됐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핵을 뭐 사실상 이제 보유국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지 간에 북한이 볼 때는 아 또 미국이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좀 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강한 도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2006년도 사례인데요 기사 보시면 자 집값 급등에 또 등장한 금리 탓인데 2006년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06년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많은 부분에 계승을 했으니까는요 여기 보시면은요 노무현 정부 중반기로 접어들던 2006년 하반기는 전국이 집값 폭등으로 몸살하였던 시기였다 서울에서 시작된 투자 광풍이 지방으로 번졌고 서민들의 분노가 고조됐다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831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네 뭐 지금 얘기 같기도 하죠 시간만 좀 바꿔서 날짜만 바꿔보면 그러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었다 11월 금통이 금리 결정을 일주일 앞두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금융의 해의 금융의 해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한은과 금융권을 겨냥했다 4월 뒤 국정홍보처는 과잉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의 국정 브리핑을 하고 다음 날엔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이 이례적으로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를 방문했다 한은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눈치를 좀 본 거죠 불과 2주 뒤 통학 인축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급준비율을 올렸다 비슷한 사례가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쨌든 한국이 제일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경기에 대한 조금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지금 지지율을 굉장히 짓누르고 있는 게 직관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금리 인상 쪽의 시도가 연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는요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금요일에 뉴스가 현대차 애플 협력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사실 더 이상 이제 서프라이즈한 뉴스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거니까는 절대로 그 뉴스를 보고 뒤에 한 게 아닙니다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적은 건데요 애플카의 밸류체인에서 약간은 이제 그 공급사슬망이죠 공급사슬망에서 과반수가 한국 업체일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뭐 이미 이야기가 나와서 좀 김이 새기는 했습니다 뭐 그래도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한번 뉴스를 볼까요 네 속보 현대차 애플카 협의 중 이게 이제 아침에 나왔었죠 장 전에 그러고 난 뒤에 장 1시간 지나서 이제 공시까지 냈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 결정된 바 없어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불이 지핍니다 네 오늘 오후에 현대차가 만든 애플카 당초 이제 2027년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2024년에 나온다 1분기 중 최종 계약한다 뭐 아주 구체적이에요 내용들이 최소 레벨 4 이상의 자유주행차로 나온다 22년에는 베타 버전까지도 나온다 자 거기다가 24년 전으로 10만대 양산 규모까지 구체적이요 거기다 40만대 규모로까지 라인을 확보할 것이다 더 구체적입니다 생산 공장은 미국 조제아주 기아차를 라인을 활용하는 방안 현대 애플이 합작 투자를 통해 미국 다른 지역에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에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네 뭐 거기다가 또 이것도 있죠 전동화 핵심 기술 생산은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관련은 애플이 각각 맞는 구조가 유력하다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는 리튬 인산처 LFP 기반의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자료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되게 구체적이긴 한데 다 떠나서 현대차가 부인을 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초기 단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있다는 건데 그걸 떠나 갖고서 사실 이제 애플이 왜 한국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오 네 누리 동화니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애플이 직접 자동차를 만들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단은 과도한 투자 부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R&D 비용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명확하게 IT하고 자동차는 영역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전 세계 이제 2018년 기준으로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 목록인데요 이리 부터에서 쭉 보시면 아마존이 이제 226억 달러 알파벳이 162억 달러 근데 이제 IT하고 다 자동차예요 폭스바겐이 158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가 이제 100억 달러 이상 쓰고 있고 뭐 로슈, 제이앤, 제이앤, 머크 이런 데 있는데 또 밑에 보시면 도요타가 또 이제 100억 달러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포드도 또 8억, 이제 80억 달러 GM도 73억 달러 뭐 그 밑에 혼다, 다임너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생각보다 지금 저 업체들 위에 아마존이나 업체들 다 그냥 IT 쪽에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도 저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보시면은 자동차 기업들도 IT 기업들 못지않게 R&D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내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모든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담 자체는 굉장히 가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지고서 애플이 굳이 생산 설비를 갖출 필요는 아까 처음부터 다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였고요 두 번째는 직접 생산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경우에는 매우 고효율이거든요 지금 자사준 매입 소가구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ROE가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이 무려 73%에 이릅니다 거기다가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만지를 보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24%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기업들 보시면 ROE나 영업이익률이 모두 10% 전후 미만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애플이 이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효율로 상당 기간 들어간다는 걸 뜻할 거고 이거는 사실은 주주들의 굉장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는 어렵겠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이죠 왜 한국 업체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유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글로벌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면 어디다 팔까? 아무래도 구매력 있는 미국, 유럽 같은 시장이겠죠 거기다가 성장성을 갖추려면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 시장까지 가야 될 거예요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사실 이제 자동차 분야를 보시면 거대 기업들로 산업이 재편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대차를 조금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폭스바겐, 도요타 그룹 그 다음으로 손꼽히는 게 연산 거의 한 800만대까지 만들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폭스바겐, 도요타도 연산 1000만대에서 1100만대 수준이에요 현대차도 700에서 800만대 수준이니까 그 70% 정도니까 캐파로만 봐서는 굉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의 생산 설비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밑에 벤더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현재 공장들이 다 만들어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생산 설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두 번째로는 대량 주문을 소화한 레코드가 있다는 점 경험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양한 고객의 주문을 소화한 또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 그룹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현대차에 납품하는 공급 사슬망에 있는 업체들은 다 대응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 자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거고 또한 그 업체들이 이제는 현대차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국 3사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회사들까지도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테슬라에도 대응하는 업체가 한국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고객 주문도 무리 없이 그 고객의 니즈를 다 맞춰준다는 거죠 거기다 마지막으로는 이거 진짜 원스톱 쇼핑 가능한 종합 쇼핑몰 같은 거예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은 가면 요건 잘하는데 저건 좀 부족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보시면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제일 쌀알이 될 수 있는 소재라고 해야 되겠죠 철강이나 아니면은 이제 화학, 플라스틱 류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 매우 잘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전기차 쪽까지 나가려면 연료전지까지 가려면 나중에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서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타이어도 있고 시트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한 방에 쭉 보고 가기에 굉장히 괜찮다 거기다가 자동차가 계속해서 앞으로는 전기전자 전장 쪽이 중요해지는데 그런 쪽의 업체들도 많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같은 것도 다 돼 있고 와보면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속도감을 높여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매우 좋다 그래서 좀 한국 업체들 한테로 그 좀 많은 접근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미 기사가 나와버리면서 오버는 뭐 다 보고 이제 적어내는 그런 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자동차 쪽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니산은 좀 문제가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니산 쪽을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 다루기를 하면서 그 캐슈 컨버전 사이클 CCC 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요번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쪽이니까 테슬라 재고자산이니까 그래서 쭉 요거 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니산이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CCC 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활동성이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좀 특이해요 이 회사가 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요 4개 분기를 이제 에버리지 해가지고서 자료를 구하면 지금 200일까지 상승을 해 있거든요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 특이한 게 분기 이제 연말만 되면 매출 채권이 이렇게 줄어요 원래 이게 사업을 일정하게 하는 회사는 매출 채권이 일정하게 나오고 재고도 일정하게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출 채권이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넣어버리면 재고자산 회전의 수가 확 증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거를 연말에만 어떻게든 좀 줄여가지고서 이 좀 좋게 보이려고 지금 분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령 이제 재고자산은 지금 보는 눈도 많고 하니까 건드리기가 어려워 가지고서 그렇고 매출 채권을 가지고서 매입 채무 내가 줘야 되는 돈이니까 이것도 좀 건드리기 어렵고 매출 채권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아 네네 소리 들리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니산 쪽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원래 니산의 대표였다가 도망갔죠 일본에서 하도 이제 조사를 하니까 몰아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셨는데 이분도 올 초에 보니까 까를로스군 일본 떠나기 전 니산 2에서 3년 내 파산 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산에 보니까 뭐에 있는 거니까 이내에 오다 아니 오다 수 오다 오다 어찌 aparecer 오다 오다 여기 오다 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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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엏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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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에서 만나요. 지지도 떨어지고 하면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혹시나 왜냐하면 너무 잘 되던 집이니까 왜 아무것도 안 되던 집은 사실은 싸울 것도 없어요. 원래 싸움은 잘 되던 집들에서 합니다. 잘 되던 게 조금 떨어지면. 그러니까 혹시나 예전에 세천년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었나요? 그런 식의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주식엔 큰 건 아닙니다.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덟 번째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보복 소비에 따른 무분별한 생산 증가 때문일 것이다. 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올해 공장 가동이 감소해서 전 지구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잘 됐다. 코로나 덕분에 환경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베니스에는 돌고래가 돌아왔다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온도도 내려간 줄 알지만 찬만의 말씀입니다. 지구가 그렇게 빨리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나온 CNBC 자료인데요. 보시면 제일 더웠대요. 제일.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표면온도가 표면온도가 와우 아 이거 아니구나 아 네 지금 들리시나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표면온도가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데 2020년에도 이제 그 16년 하고 타일을 이루는 이제 그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는 어 사실 이제 경제가 많이 멈췄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멈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아직 오염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2021년도 에는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거든요. 19년, 20년보다 나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 회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보복 소비에 따라서 생산이 증가하면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도 지구의 오염이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삼성그룹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7.48%는 삼성물산에 대해 가지고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두 이제 그 여성 따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입니다. 요렇게만 보면 분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물산 지분율 인데요. 이재용 많아요. 이부진 이사연 두 사람을 합쳐도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게 합병 하려고서 그때 막 자사주 팔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소위 백기사로서 KCC가 들어왔었는데 KCC 지분율이 높아요. 요거를 합쳐보면 그쵸? 요거를 합치면은 만약에 따님들 편으로 간다면은 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9.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CC가. KCC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또 20.3이라고 적어둔 거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분이 아직 누구한테 가는지 결정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요 부분이 만약에 JY에게 그대로 더해진다 라고 하게 되면 0.1% 앞서게 됩니다. 네 아주 박빙이다. 그래서 음 가급적인 모든 게 잘 해결되었으면 하지만 사실 이제 일생에 한 번의 배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워낙에나 부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과거 생각해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을 때에도 물려받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뭔가 제대로 사실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문제가 좀 발생했었죠. 네 뭐 프랑크프루트 선언 나오기 전까지 거의 외부 활동을 안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그와 흡사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들이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걸 혹시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텐서프라이저 넣는 거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열 번째는 신기술이에요. 그냥 자율주행, VR, AR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수익화를 올리는 원년이 올해부터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기술 접목이 좀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원래는 아이고 인공지능이 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해? 누가 책임져? 보험사 책임이야? 자동차 제조사 책임이야?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체 책임이야? 했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죠. 만약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온다면 예를 들어 그 119 구조 차량 같은 경우에 응급 차량 같은 경우에 거기에 누가 운전을 하려고 할까요? 운전했다 그 사람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 자율주행 해야겠죠. 지금 저희 경우에는 뭐 식사 같은 것들 밖에 나가기 꺼림칙 하면은 다 배달하고 또 비대면으로 그냥 초인종 누르고 놔둬주세요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했는데도 전염이 되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이제 약간 최악의 걱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규제들이 또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어떡할래? 그 규제 좀 풀어? 그런 쪽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수익화까지도 이어지는 원년이 오래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1번째는 보시면은요.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권교체가 좀 다소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세불복운동이 전개될 것 같다 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게 2019년까지거든요. 2019년까지를 보시면은 완만하게 이제 혹시 스피커 그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가슴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GDP 대비 부채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완만해요. 95에서 뭐 106이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서 이게 폭증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105, 106 하던 게 지금 막 130이 넘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모두가 코로나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유럽도 보시면은요. 유럽은 견조했어요. 부채가 내려갔어요. 심지어. 네. 근데 올해 3분기 보시면은 79.3이었던 게 2019년 말에 2020년 3분기 이때 돼가지고서 아 이건 2분기네요. 그쵸? 2분기 말만 해도 벌써 95.1%까지 급증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증세로 해결하려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바이든도 보면 부자 증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 증세하고.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증세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경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증세로 해결하려는 시중 신용만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증세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이게 막 법제화가 어떻게 되냐의 문제이지 이슈는 크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되게 큰 저항에 직면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나도 코로나 피해 입었어. 너만 피해 입었니? 왜 나만 세금 내야 돼? 나도 힘들어. 돈 더 줘. 왜냐면 모두에게 돈을 막 나눠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혼자만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나 빼고 다 즐기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일치된 의견을 좀 만들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제 채널이 실버버튼을 획득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이제 오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텐서프라이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내용을 가장 기대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